신형 그랜저 IG 3.0 으로 정석 주행하고 있습니다. 크루스 컨트롤러 시속 90 으로 맞추면 순간연비가 리터당 17, 18 뭐 이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2.4 보다는 동일 구간 인데요. 2.4 보다는 약간씩 좀 떨어지긴 합니다. 근데 3.0 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순간연비가 이 정도는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. 시속 110km 로 맞추면 리터당 13, 13? 12에서 14 이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.